전 세계를 통틀어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뿔제비 갈매기가 번식을 위해 해마다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바닷새의 습성과 달리 예전 짝을 버리고 새로운 수컷과 짝을 맺은 암컷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새 주변에 다른 새 두 마리가 서성거립니다. 더 지켜보니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한 마리를 다른 한 마리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 갈매기로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삼각관계입니다. 새끼를 품은 수컷과 짝을 맺고 있는 암컷을 향해 지난해까지 짝짓기 상대였던 수컷이 계속 구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바닷새의 습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불제비 갈매기가 번식하고 새끼를 키운 곳은 전남 영광에 있는 무인도 육산도입니다. 삼각관계 3마리를 포함해 모두 7마리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발목에 반지 형태의 인식표를 달거나 부리의 무늬 등 각기 다른 얼굴의 특징을 파악해 어떤 개체가 찾아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괭이 갈매기와 달리 머리에 검고 삐죽한 깃털이 난 것이 특징인 불제비 갈매기는 전 세계에 120여 마리만 남아있습니다. 환경부는 중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불제비 갈매기의 번식지로 확인된 육산도에 사람들의 출입을 계속 막고 보전과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